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꾸로 거꾸로 된 날 참으로 사망의 권세에게 두르고 부활하신 주님께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참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늘 문을 이뤄주시옵소서 지혜와 개시형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들 참으로 오늘도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나라를 그곳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6월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다시금 이런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또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덕도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성에 대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축복하사 이 나라가 속히 고금화되어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강함은 감자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장노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영권, 인권, 불권으로 아버지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 참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로와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오직 아버지 이듬해 주어 온정케 하신 주님을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각자 일치해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혈 알려주시고 아버지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덕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어렵고 모든 힘든 일들을 승리하고 나가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하나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믿고 또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